가정에서 쓰는 일반 전화기와 달리 휴대전화에는 통화 단추가 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반 전화기처럼 번호를 누른 대로 바로바로 걸리면 좋을텐데 말이죠. 굳이 통화 단추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입니까?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각 지역 요소 요소에 중개기를 설치하여서 단말기와의 통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각 중개기 또는 기지국에도 처리 용량이 있죠. 즉 이 중개기는 동시에 10개 이상이 통화할 수 없다 또는 이 기지국은 동시에 5만 명까지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각 중개기는 동시 처리 가진 한계가 있어서 필요할 때에만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화 단추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일반 전화기처럼 누르면 바로바로 걸리려면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개기나 기지국의 훼손들이 너무 늘어나서 경제성이 떨어지겠지요. 누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비싼 돈 주고 바로바로 걸리는 휴대폰을 쓰겠습니까? 통화 버튼 달고 말죠. 만일 전국 휴대폰 소지자의 3가량이 동시에 통화하려고 하면 통신망 바로 마비될걸요? 앗 문제지게 들어왔네요. 일반 전화는 늘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리선이 말이죠. 일반 전화비가 휴대전화비보다 싼 이유는 설비비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연결되어 있어도 싼 이유는 구리선 자체가 늘 달려있으니 싼 거겠죠? 구리선 별로 안 비싼데다가 한 번 더 안 오면 수십 년은 갱 쓰니까 추가 비용 들어갈 리 없죠. 휴대전화는 연결할 때마다 전파를 보내면서 기지국과 교신을 해야 하잖아요. 또 문제 제기가 들어왔군요. 일반 전화비가 휴대전화보다 싼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정해진 범위에 기지국 수만 확보하고 전화 개통도 몇 가지 조작만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전화는 각 개인의 집까지 선로를 딸고 직접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에도 일반 전화는 직접 가정에 방문해야 하지만 휴대전화는 고객이 방문하고 기지국에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 면에서 일반 전화가 휴대전화보다 장기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고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기지국뿐만 아니라 기지국에서 교환실, 교환실에서 또다시 일반 KT 라인 타사 교환실 등 더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비쌉니다. 일반 전화 플러스 기지국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단 인도네시아 같이 작은 섬 수천 개로 구성된 나라는 오히려 휴대전화가 더 싸게 먹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